미래를 여는 에너지, 제이킴 김재문입니다 리사킴 김소영입니다 그래서 제이, 오늘 어떤 프로젝트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상품입니다 UAE에서도 반응이 정말 좋았었죠 오늘 저희가 자신있게 소개해드리는 상품 APR 1400 게다가 오늘 이 상품, 홈쇼핑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상품입니다 가격만 무려 8조원에 달하는데요 에너지 복지나 산업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면 Oh my god, 단순히 금액만으로 나타낼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상품입니다 Korea's APR 1400, tell us more about it What does Korea's dance for? 바로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가 어우러진 상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What about safety? Safety, 안전성 정말 중요하죠 No worries, 안전성에 있어서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Wow, so great! 국내 순수 기술로 만든 원자로로 최신 안전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조해주세요 APR 1400,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면서요 바로 그렇습니다 신안울 1, 2호기, 그리고 신고리 3, 4, 5, 6호기가 바로 우리 APR 1400으로 만들어진 원전이죠 세계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원전만 60여기나 된다고 합니다 최근 탈석탄을 추진하던 영국이 13개의 원전을 새로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또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앓던 우리 옆 나라 중국도 원전을 27개나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굿바이 네, 그 밖의 다른 국가들은 없나요? 물론 그 밖에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새로운 원전 건설에 허가를 내주기도 했고요 모든 원전을 정지시켰던 일본도 최근 5개의 원전을 재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UAE 고객님들도 정말 만족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 UAE에서도 우리 상품을 구입하셨는데요 경제성, 안전성, 친환경성에서 너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건설 받아보시고 너무 만족하셔서 작년에는 원전 운영 계약도 하셨어요 For 60 years 네, 오늘도 건설부터 운영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유러피인 국가들을 위한 모델도 따로 있죠 네, 체코, 핀란드, 영국 등 유러피안 국가를 위한 EUAPR 모델도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해 쏙 깐깐하기로 소문난 유럽 고객님들의 입맛에 딱 맞춘 상품이기도 하죠 네, 방금 말씀드리는 순간 영국에서도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도 이렇게 저희의 한국형 원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니 해외에서도 원전이 얼마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세계적인 흐름에 딱 맞는 상품 기술력, 안전성, 경제성 모든 면에서 빠지지 않는 상품 저처럼 이런 겁니다 여보, 맞지? 여러분, 서두르세요 10조의 가치, 8조 가격에 드립니다 APR 1400 절대 놓치지 마세요